음악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로 회사 실적에 연향을 주고 있는 플랜트사업본부를 해양사업본부로 흡수하는 극약처방을 내놨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사업부분 통합으로 기자재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과 기술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해양 분야 설계 및 영업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회사 관계자는 2002년 견적, 설계, 설치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EPC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외형은 성장했지만 핵심 기자재, 엔지니어링, 인력 등 주요 부분은 외부에 의존하고 현장 설치 및 시공, 시운전만 담당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수행 중인 공사는 적자를 최소화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플랜트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3분기에 1조 9,346억 원의 영업을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은 임원 31% 감축, 조선 3사 영업조직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